아 그대의 하루는 아름다웠나요 어제와 달라진 게 있던가요 대답은 그렇게 중요한 점과였어요 그저 그대의 안부 묻고 싶을 뿐 솔직히 기댈 자신이 내겐 없어요 소중한 뭔가를 갖는 게 두려워요 오늘도 한걸음 멀리에서 하라만 보죠 두 번의 눈물이 흐르면 어떻게 하려고 모든걸 믿으라고 말하지마 한 번 더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때나 그대의 하루도 고단했었나요 느려진 발걸음이 안쓰러워 들리지 않아도 느낀 적이 있었죠 우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던걸 솔직히 흔들린 적이 너무 많아요 그대와 잠시 웃던 매순간마다 알콤한 순간은 왜 날 항상 두렵게 하죠 헐려오 얼려둔 내 마음을 또 잊지마요 두번에 눈물이 흐르면 어떻게 하려고 모든 걸 믿으라고 말하지 마요 한 번도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때나 숨겨둔 내 마음을 잃지 말아요 차마 또 발이 쏟아지면 어떻게 할래요 이 시간 흐른 뒤에 곁에 있다면 그때는 다 얘기할게요 사랑했었다고 그대를 성공 성공자? 성공자? 정말? 더 안 할거지? 더하면 돈질해 항상 이성급씨 감사합니다.